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례투표 핵심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제 산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비례투표를 한번 정리를 중간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재야 h님 역대 9번의 공직선거에 전수분석을 해 주신 재야 a팀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비례대표는 약 311만 표 정도를 투입한 것 같다. 관내 228만 표 관외 79만 표 국외 3만 7천 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일치해야 된다는 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그런 값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또 차익값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배분을 어떻게 했겠느냐. 이 재야 h님의 추정치는 25대 75 더불어민주연합의 25%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조국개혁당의 75%를 배정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행한 그런 조작값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아주 일부 지역에만 40대 60이 나오고 대부분 지역에서 30대 70으로 나옵니다. 30대 70으로 70은 조국개혁당입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그러면 2024년 총선 비례대표의 사전투표 차익값 현황 한 번 여러분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야 h님이 제공하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리고 위의 그래프는 표를 받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합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이 일어난 거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플러스값 차익값은 평균값은 플러스 11.13%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한 걸 뜻합니다. 표를 더해 준 것을 뜻합니다. 조작규모는 228만 표. 이게 뭐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위에도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합친 겁니다. 마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 우편 투표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합이 플러스 12.86%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위조투표의 투입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외 투표에서 79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비례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입니다. 표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표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 거의 20.41%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차익값. 제외국민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20.41%입니다. 그게 뭐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특별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선거에 관해서 아주 특수한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마이너스값이 좀 출연하고 대부분 다 불러쓴 겁니다. 그리고 가장 표가 적은 거소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더불어 쪽에 조작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이렇게 보시고 이런 차익값 기준을 해가지고 총 여러분들 그 값을 구하게 되면 한 311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분은 25%대 75%대 배분한 것 같은데 실제로 조작값 기준으로 제야전문가 추정해보니까 30대 70 정도가 가장 많이 조국개혁당을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밀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분석한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표로 하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를 이 표가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는 보시게 되면 서울 종로는 비례투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11758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받은 집단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입니다. 그리고 조국개혁당에게 70%를 주고 11758표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의 30%를 가졌습니다. 지역구는 조국개혁당 이름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11413표를 세 장당 한 장 방식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투표만큼 투입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부산남구는 비례대표에 14156표 투입 그리고 지역투표에 14156표 투입. 부산남구만 특별하게 조국개혁당에게 60%를 주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의 40%를 준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비례대표 투입한 거하고 지역구 투입이 똑같습니다. 19,546표. 울산 북구에도 비례대표 투입한 거하고 지역구 여름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가 똑같습니다. 8,605표. 충북 제천도 똑같습니다. 7,720표 위조투표지 투입. 제주 서귀포시 9,896표 위조투표지 투입. 예를 들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준하는 만큼의 위조투표지를 비례대표에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서울 종로를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도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지역구도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예외적으로 부산 낭구만 조국개혁당의 60%를 배분했고 전부가 다 70%를 배분한 거죠. 지금까지 마친 비례대표인 추정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전국에 70대 30으로 조국개혁당을 더 밀어준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 300만 표 이상을 투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계층은 앞으로 작업들이 다 나쁜 호랑이님께서 윤 대통령을 부정선거에 끄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랑이님 정신 좀 체리세요. 사람이 좀 논리적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인 겁니다. 국정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해요. 그건 본인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이 아니니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선거 부정을 뜯는데 그걸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좀 자주적으로 생각합시다. 성인 남자 남녀 같으면 그냥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본인 제임하에 4번의 선거를 다 도덕질 당했는데 책임이 없다. 선거 부정으로 이러면 선거를 패배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국민의 말을 좀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에라이. 저야 그 양반한테 뭐 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거를 그렇게 보고 참 그래도 뭐 갑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비례투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투표도 중간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투표도 비례대표